안녕하세요 디저트 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대구군대고무 단박빵 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디저트 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대구군대고무 단박빵 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딸기 크림빵 입니다 국물 먹방 볶이 갈 fifteen 아삭아삭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딸기 생크림이 느끼하지 않고 새콤새콤한게 아주 입맛을 돋궈줍니다 오이곧 오이곧 아삭아삭 팥도 수제로 만들었지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저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소금에 치즈볼이 없어서 소금을 먹으러 왔어요 소금을 먹으러 왔어요 소금을 먹으면 더 좋아요 소금을 먹으러 왔어요 소금을 먹으러 왔어요 쫄깃쫄깃 생크림이 너무 부드러워 목에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마구마구 다리처럼 다음은 저의 고춧가루 팥앙금에도 아삭아삭한 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좋네요 역시 맛있지 않으니 맛있었지만, 이 뼈는 정말 좋네요 정말 맛있을 때, 이 뼈는 정말 좋네요 한국의 뼈는 정말 좋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쁘쁘쁘 인절미 크림 차를 즐겨 마십니다 고춧가루 인절미크림빵은 고소하네요 === 뼈 투자 도둑 도둑 유 Cap 도둑 소스가 좀click 더 예음 다시 이렇게 하는게 너무 좋아요 음... 너무 맛있어 조금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.